한 번 말씀하신 조총놈 붕괴 수 있잖아. 잘 아시려고 하세요. 네. 아 지금 있다. 상관지 있잖아. 전화 안 주면 다. 아. 하여튼 전화 안 주면 쓸랑은 겁니까? 그럼요. 그래. 그래. 이상관하고는 굉장히 친하시던데. 아니 그런 건 뿐이 아니라 다른 양분은 더 전화 끊으면. 저와 봐서 조총놈 이상관 같은. 여행. 여행. 아니 그냥. 마을은 좀 크게 보이니까 야투명은 인제투명은 안전보이니까 여유있고 OO 장관을 했다 하더라구요 OO 장관을 했다 하니 OO 장관은 아직은 현지 장관이나 아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냐 어이구 요성년 대통령하고도 직접적으로 친하실라고 들었거든요 영색은 장 아닙니까? 생각받았었는데 다행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더라구요 태훈 지금 현재 SK 그 다음에 LG 현대도 크다고 현대 현대는 내게 줬어 현대는 내게 직접 줬어 현대 건설입니까? 예 현대 건설 직접 취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삼부토군도 지금 계약을 했어요. 삼부토군도 계약을 했습니까? 삼부토군도 협의해서 사진 나한테 다 보냈지 2016년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근인 민간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등을 통해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했다. 이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그리고 약 8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또다시 비선실세로 인한 제2의 국정농단을 맞이하게 됐다. 비선실세 K. 그는 1987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처 김건희 씨의 부친 김광섭 씨가 병환으로 작고하자 최순순 씨와 본격적인 부동산 사업 및 각종 이권 사업에 자신의 인맥을 활용한다. 축구장 11개를 넘는 방대한 규모의 부동산 작업 등에 그들은 함께했다. 땅이 있으면 건설과 건축이 있기 마련이다. K는 건설협회의 인맥을 활용했다. 1990년대 후반 윤 대통령의 장모 최순순 씨는 미시정 휴게소를 운영하며 K로 인해 강원도 강릉 토호 세력과 친분을 맺게 된다. 최순순 씨는 경기도 양평이 고향인데 남편이 작고하자 석촌동 땅을 팔아 남은 이익금으로 양평에서 러브모텔 사업을 하던 중 알게 된 당시 양평 OO 은행장 소개로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을 만나게 됐다고 한다. 신한그룹은 신한종합건설과 신한저축은행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었다. 최 씨는 신한저축은행에서 347억 허위장고 증명서를 위조했다. 최 씨는 박 회장을 통해 삼부토건 조나무 회장 쌍용건설과 국민대학교를 가지고 있던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과 연이 되었다. 훗날 김건희 씨는 국민대에서 문제의 멤버 유지 등의 논물표절 의혹을 받았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당시 삼부토건 조나무 회장과의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 얽힌 비하어와 열린공감TV에서 의혹 제기한 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당시 삼부토건과 협력업체로 거래하던 강릉동의 토우 2명의 기업인과도 최원순 가족은 연을 맺게 된다. 그 중 한 명은 강릉에서 통신전기설비업체 정화통신을 운영하는 우동명이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강릉부동산재력가로 알려진 동부산업의 황하영이라는 사람이다. 둘 다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토우 위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96년 당시 강릉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윤석열 검사와도 인연을 맺게 된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우사장 황사장 가족과는 친가족처럼 지냈고 그들 가족은 김건희씨를 이모 윤석열 대통령을 삼촌등으로 불렀다. 김충식, 최훈순, 조남욱, 우동명, 황하영, 윤석열 이들 6명은 조남욱 회장이 무소국인으로 총회하던 신무정이란 이름을 쓰는 시미리씨 등과도 연을 맺게 되는데 김건희씨가 어느 매체에서 인터뷰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오랫동안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 한 스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이들의 두 아들은 모두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했다.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훈순씨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맥을 이들과 함께 쌓아갈 수 있었을까? 바로 그에게는 특별한 조력자 K가 있었다. 세월이 흘러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져 있다. 단지 소문만이 아닌 실제로 많은 이권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지난 6개월여 동안 탐사 취재를 통해 문턱이 닳도록 수많은 정재계 및 정부 고위직들이 K의 집무실을 찾아온 장면을 포착했다. 그리고 실제 K와 여러 국가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비선실세 K의 모습과 음성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공개됐다. 지난 1월 8일 월요일 밤 9시 열린공감TV 탐사보도 전문채널 탐사전을 온온 실시간 생방송 특정 보도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비선실세 K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의 이름은 김충식.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오랜 관계로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고 내연남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현 정권실세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장인 김건희의 새아빠로 통하는 인물이다. 특히 김 원장으로 통하는 김충식 씨는 김건희 씨와 자신 사이의 신뢰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난 2004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충식 씨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최은순이 딸 김명신이 숙명여대 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김명신이 미술 공부를 더하고 싶어하기에 마침 저희 조카로 유명하가인 동덕여대 미대 교수 김모 씨를 소개시켜준 적이 있는데 그 후로 김명신과 김모 씨가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게 되었으며 김명신이 저를 원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었는데 그런 인연으로 저도 최은순 회장과 신의가 쌓였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왕성한 활동으로 판검사 및 정재계 인사들과 인맥을 형상하던 김충식 씨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축구장 11개를 넘는 방대한 부동산을 최은순 씨와 함께 매입했다. 그 결과 최은순 씨는 한때 부동산 상습 투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김충식 씨와 최은순 씨는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 삼부토건 조나무 회장, 쌍용그룹 김석호 회장 등과 인연을 맺었다. 그 중 삼부토건 조나무 회장과는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유는 삼부토건이 운영했던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라마다 랠상스 호텔에 얽힌 김건희 씨와의 일화 때문이었다. 지난 1월 8일 탐사전을 온 보도에서는 김충식 씨의 집무실에서 결정적인 문서가 발견되었고 이를 공개했다. 바로 삼부토건과 박모 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업무협약서다. 왜 이런 극비에 해당하는 서류가 김충식 씨의 집무실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김충식 씨가 박회장으로 불리는 사우디 거주 교민사업가 박모 씨와의 커넥션 때문이 아니겠냐란 합리적 의혹에서 출발한다. 한 제보자에 의하면 김 씨가 박회장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들을 연결해주고 일종의 커미션을 챙기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기업 소개 후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공사대금의 4% 정도를 받는다고 전했다. 공사대금 150억 달러에서 4%를 얼핏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무려 8천억 원에 해당한다. 이게 과연 가능퀴나 한 일일까? 사우디 교포사업가로 알려진 박 씨.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박 씨를 직접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1월 15일 월요일 밤 9시 실시간 생방송 보도를 통해 그의 정체와 실명, 얼굴을 공개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더욱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것은 김충수 씨의 집무실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백방으로 알아보았다. 너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연 세상에 존재하는 돈일까 싶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 엄청난 잔고 증명원이었다. 해당 증거 공개는 탐사전을 온 취재팀에게도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 증거가 공개될 경우 관련 기업과 인물이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1월 8일 공개한 사우디 담수청장과 국내 기업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두 곳의 회사가 굴지의 대기업 사이에 참석했는데 이들 기업의 연관성을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 나열해도 이런 이름들이 연속으로 등장한다. 두렵다. 그들의 이름은 사우디 브로커 박씨, 김충식, 한XX, 우XX, 이XX, 이낙XX이다. 오늘 방송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입니다. 박근혜실 수사한 특검검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탐사전으로는 취재진의 한 인물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것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어진 취재 과정에서 본 방송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물은 김충식, 대통령 장모 최훈순씨와 오랜 관계로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고 최씨가 사문서 위조로 구속수감된 지금 일부 사람들은 김씨를 대통령 장인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박근혜씨 탄핵 이후 8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박씨에게 시퍼런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 또다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위구심과 이 정부에서도 권력서열 1위가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김충식이 아닌가 하는 위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탐사전으로 오는 구체적인 취재를 통해 그 사실을 하나하나 국민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이름 김충식, 1939년생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8세 무렵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올해 86세 고령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왕성한 활동으로 판검사 및 정재계 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하던 김충식씨는 한 봉사단체에서 작고한 윤석열 대통령 장인 김광섭씨와 만나며 장모 최은순씨와도 인연을 맺게 됩니다. 김씨와 최은순씨는 1987년 장인 김광섭씨가 별세하며 본격적으로 동업자 관계로 발전합니다. 알려진 것만 성파구 석촌호수, 충남당진 송산면, 충남당진 교돌이, 경기 양평 강상면, 충남당진 송화급 영천리, 강원동의 1호동, 경기 남양주 화도욱 금남리 일대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며 커다란 재산을 형성합니다. 축구장 11개를 넘는 방대한 부동산을 매입하며 최은순씨는 한때 부동산 상습 투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은순과 김충식 둘의 경제공동체는 사업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방주산업, 충운산업, 미시령 휴게소 등 여러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임원을 함께하며 김씨 인맥이 활용됩니다. 급기야 최은순과 김충식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김씨는 당시 유부남으로 가족들은 외국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 최은순, 김충식 두 사람이 운영한 미시령 휴게소는 강원지역 유력가들과 친분을 맺는 계기가 됩니다. 경기 양평이 고향이었던 최은순씨는 모텔 사업으로 목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평 조흥은행 지점장을 통해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 삼부토건 조나목 회장, 국민대학교를 가지고 있던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과 인연을 쌓게 됩니다. 미시령 휴게소는 이 인연을 강릉과 동의 유력한 기업가도 이어줍니다. 그중 한 명이 강릉에서 통신 전기설비업체 정화통신을 운영하는 우동명 또 다른 이는 강원도에서도 손꼽히는 부동산 재력가 동부산업 황하영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 인연은 1996년 당시 강릉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윤석열 검사입니다. 삼부토건 조나목 회장을 통해 이어진 김충식, 최은순, 조나목, 우동명, 황하영, 윤석열 등 6명은 조 회장이 무속인으로 총회하던 신무정이란 이름을 쓰는 힘희리씨 등과도 인연을 맺으며 이들 6인은 당사자들 간 관계를 넘어 가족들끼리도 어울리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김건희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에 대해 오랫동안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 한 스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신무정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검찰총장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중 방문한 강릉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하영, 우도영 둘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윤 대통령은 우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모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 황과우 두 사람의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에 합류하기도 합니다. 이들과 막역한 관계로 수십 년을 알고 지낸 김충식 씨는 최은순 씨와 내연관계로 자연스럽게 윤석열 검사에게는 장인과 같은 존재였다는 주의 증언도 존재합니다. 실제 취재진에게 김 씨를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이라고 증언한 김충식 씨 측근이 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을 잡은 뒤 많은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를 상황 역할을 하고 있다 유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극기야 얼마 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취재에서 김건희 씨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가 어떤 방법으로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었는지 담사 전화로 온 취재팀은 김충식 씨 실제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합니다. 그 부분에 지금 팔천평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팔 위에서 선생님께 팔천평을 주셨다면서요. 팔 위에서 주면 정부에서 주면. 아 정부에서요? 제가 이걸 제대로 꾸밀려고 반기베이도 해놨고요. 일곱 분을 더 해야 돼요. 여기에 배를 윤 대통령까지도. 그래도 정부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평화의 술래길. 이러면 과거는 독일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독일같이. 지난 6개월여 동안 탐사전화로는 취재팀이 경기 양평에 위치한 김 씨 사무실에 들락거린 사람들 몇 면은 실제 고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문턱이 닿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김충식 씨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김 씨 주변에서는 실제 여러 건의 국가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었단 놀라운 사실도 확인됩니다. 탐사전화로 오는 방대한 취재를 정리 오늘 첫 실마리를 공개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도 많은 의혹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하나씩 발품을 팔아가며 가장 가까운 최근 사례부터 하나씩 그 전말을 밝혀봅니다. 그 시작은 바로 김충식 씨의 이 발언입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이번에 그 올림픽 유치식 시켰잖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도와준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그 보면 알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 일부러 그러면 그걸 뭐 포기한 건가요? 제대로 도와준 거지 제대로 도와준 거지. 네 방금 영상 리포트를 통해 보신 바와 같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최준실 게이트는 비선실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 국간을 거덜내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특검 소속이었던 당시 윤석열 검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다 해야 되는 거에요. 특별공작하지 않고 할 때 좀 잘해서 뇌물로 요금을 대는 건데 뇌물로 좀 바꿔가지고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박근혜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머리는 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병인들을 조금씩 달려가면서 TK 보수 세력들에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 잘 살아. 박근혜가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그러다가 아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가 이제는 박근혜와 오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래서 뇌물을 넣어놓으면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방금 당시 윤석열 검사의 육성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당시 윤 검사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 간의 오래된 관계로 인해 공직자들이 알아서 일처리를 하는 즉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듯 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24년 오늘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오래된 사업 파트너이자 조력자 때론 내연남이라는 명칭으로 누군가에게는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인물 김충식 씨를 탐사 취재를 해왔고 그를 제2국종농단의 핵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리포트를 통해 김충식 씨의 문제적 발언들 중에서 몇 가지를 미리 들려드렸지만 이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부산엑스포와 관련한 발언입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입수한 저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더라면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국민도 속이고 한일도 속인 희대의 사격을 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탐사전으로는 지난 6개월간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인물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증언과 팩트체크를 통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 여사 그리고 지금은 재산축적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감 중인 장모 최은순 씨와 한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취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팀에는 아시다시피 수사권이란 게 없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는 수사와 달리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김충식 씨 본인의 말과 관련 인물들과 연관성과 반론 등을 통해 이건 제2의 국정농단이겠다 싶어 합리력 의심과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또한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방송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그만 잘못된 인연을 청산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탐사전원 온원 시리즈로 해당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방침인데 먼저 다소 충격적인 인물 관계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소 인물 관계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 인물들이 지금 보시는 사람들 외에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중앙의 김충식 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김건희 씨 등 처가 일가와 오늘 보도드릴 내용에 등장한 인물들을 제외하곤 아직은 관계된 인물들을 불러처리했습니다. 저희 탐사전원 온에서 매주 월요일 시리즈 방송을 통해 한 명씩 한 명씩 그 면면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전반적인 개요 수준의 보도가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김충식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현재까지 대중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어쨌든 여러 관계를 통해서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는 젊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강연을 주로 해왔다는 얘기도 했고요. 일각에서는 옛 안기부 혹은 보안사 출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스스로 도예가로 칭해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지정하는 도자기 선임명장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도자기 선임명인이요? 확인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 문의해본 결과 선임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 그러네요. 등재가 되어있죠. 스스로 자칭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김충식 씨가 도자기를 각계각층의 고유인사들에게 선물을 해왔는데 그럴 때 반드시 꼭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한 개는 선물을 하고 하나는 본인이 보관해 왔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충식 씨가 평소에도 지검장급의 고유인사들이나 각계각층의 도자기를 선물로 보냈는데 도자기 안에 현금 따발을 넣어서 선물하기도 하고 일종의 뇌물을 주기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많다는 거죠? 네 도자기 안에 현금을 담았냐는 문제는 사실 여러 복수의 증언이 존재하는데요. 노회장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충식 씨가 유력 인사에게 도자기를 선물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증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린 전개도에서도 한 명을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 씨는 지난 여러 정부와 최근 윤석열 정부, 집권당이 국민의힘 지도부들 상당수에게 도자기를 선물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확인 과정에서 대부분 그 사실을 극복 부인했고요. 김 씨는 지금 호칭이 김 원장 또는 명인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 씨가 처음으로 맡았던 공직이 서울 송파문화원장이고요. 94년도에 인가를 받은 서울 송파문화원 초대원장으로 김 씨는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 정치인 한 명에게 최근 도자기를 선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도자기를 선물할 때면 똑같은 한 개를 더 만들어서 자신이 보관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가 보관 중인 또 하나 같은 도자기 사진을 저희 취재팀이 입수했습니다. 1994년부터 라면 앞서 진성 기자가 리포트한 1990년대 중후반 미신형 휴게소를 김충식, 최은순 두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알게 됐던 동해, 강릉, 토호 기업인들과 윤석열 검사와도 인연이 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라고 적혀있네요. 극면 중독이라고 쓰여 있는데 대학의 첫머리에 나오는 설명 문구 중 하나로 능이 큰 덕을 밝힌다라는 의미인데 저 도자기를 이철규 위원에게 선물을 했다는 건가요? 네, 이철규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강원도 동해고요. 앞서 리포트한 바와 같이 최은순, 김충식 등이 윤석열 검사가 강릉지청에 근무할 때 동해, 강릉 토호 세력인 우사장, 황 회장 등과 연을 맺었던 90년대 중후반의 이철규 위원은 경찰 고위직 간부로 재직했습니다. 더욱 기막힌 의원은 이 의원이 경찰에 근무할 당시 김충식 씨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거쳤다는 점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선 이 의원은 강원도 삼척 출신이고요. 같은 지역 속초서에서 근무를 한 바 있으며 최은순 씨 고향인 양평경찰서장도 역임했습니다. 또 김충식 씨가 송파 문화원장을 지내고 있는 시기에 비슷하게 송파경찰서장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김 씨는 앞서 리포트한 이력처럼 당시 동무지검 범죄해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신문사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충식, 최은순, 윤석열 등과 묘하게 지역이 많이 겹칩니다. 강원도 동해, 양평, 서울, 송파서까지 참 인연이 묘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묘한 인연이 있는데요. 이철규 위원은 경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가 유명했던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옷을 벗게 됩니다. 제1저축은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1저축은행 회장이 유동천 씨고요. 유 회장 고향이 강원도 동해시로 이 위원하고는 같은 고향입니다. 지난 2008년 이 위원은 고향 선배 유 회장에게 제1저축은행 관련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알선수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2년에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에 두 차례나 구속기소됐고요.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2013년 경찰에서 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또 참 기막힌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다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합성수사단 단장이 최재경 그리고 소속 검사 중 한 명이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말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들이 반복이 됐어요. 아까 진성 기자 리포트에서 보면 최은순 씨와 김축식 씨 그리고 재벌을 포함한 여러 각계 인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자면 최은순 씨와 김축식 씨가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강릉 지역에 토호 세력과 친분을 맺게 됐다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최은순 씨는 고향이 경기도 양평인데 모텔 사업을 하던 중에 알게 된 당시 조은행 양평지점장 그분의 소개로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을 알게 됐고 이 박 회장을 통해서 삼부토건 조나무 회장이랑 연결됐고 거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싶은데 이 조 회장을 통해서 국민대학교를 소유하고 있던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이랑 연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대학원 논문 문제 이것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삼부토건과 거래하던 강릉 동해의 두 명의 토호기업인, 토호기업인과도 연을 맺게 됐는데 그들이 정화통신을 운영하는 우동명이라는 사람하고 강릉의 부동산 재력가로 알려진 동부산업의 황하영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줄기로 강원도 동해가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이 고위 간부일 때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던 중 옷을 벗게 됐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2011년 당시 이른바 뱅크런이 벌어지고 수십조 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던 유사일의 최대 금융사태였던 저축은행 비리 사건대 대건찰청 산하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여러 저축은행 사건들을 수사를 했는데 방금 고위석 기자님이 말씀하신 사람들 중에 신한은행 박순석 회장 말입니다. 보시면 그 사람도 당시에 신한저축은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 비리 저축은행들의 오너나 대표이사들이 구속 기소됐는데 금융감독원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신한저축은행의 오너였던 박순석 회장은 조사단상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한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비리 수사선상에서 사실상 실종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일주일 전인 2013년 3월 14일 신한저축은행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22억 원이나 대출을 해주고 수사결과 발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 4월 1일에는 최은순 씨에게 거액의 위조장고 증명서를 발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수사하기 그지없는 그런 거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신한저축은행의 장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서 보교 중에 있는데 그 위조 증명서가 바로 그 시기에 신한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하던 그 시기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있을 때 신한저축은행 박순석 회장이 비리 의혹에서 빠진 거라든가 이철규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든가 이 모두 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철규 의원이 양평서장을 근무하던 때가 1998년 7월부터 2000년 1월까지거든요. 그런데 당시 윤 대통령은 또 성남지청에 근무했고요. 성남지청에 근무했는데 양평서가 바로 성남지청 관할입니다. 아 그래요? 당시 둘이 호영호제 사이가 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전략기획 부총장을 지냈고요. 당선 후 당선인 비서실 총괄보좌역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 의역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정보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정보통일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반론을 위해서 국회의원회관과 이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한 통 반론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왔습니다. 직접이요? 네. 이철규 의원이 우리 진성 기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왔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전화드렸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송파문화원장을 지내셨던 김충식이란 분께서 위원님하고 친하다고 하시면서 위원님이 사무총장 하실 때 이렇게 둥그런 접시 모양의 축하의 글을 적어서 보내주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잠깐만요. 김충식 씨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송파문화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저는 김충식을 기억나는 김충식이 없어요. 송파에. 아, 없어요? 혹시 나라사랑 무궁화 봉사회라고 모르세요? 몰라요. 나라사랑 뭐라고요? 나라사랑 무궁화 봉사회. 저는 그런 사람을 아는 분이 없고요. 제가 모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 최은순 씨하고도 관계가 좀 깊으신 분이시거든요. 최은순 씨는 누구예요? 대통령님 장모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최은순 씨님이에요? 네. 나는 그런데 최은순 씨님을, 장모님을 뵙거나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김충식을, 김충식을 모르는데 이거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사무총장 취임하면서 선물을 했다면 얘기한 사람을 제가 명예훼손이나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 얘기를요? 아이고, 위원님. 저희가 제보자를 박힐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제보자고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 가지고 위원님, 역정 내시라고 전화한 게 아니라 아니, 내가 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네네네, 위원님. 우리 보좌관이 전화받고 다 찾아도 없는데 날보고 이런 분 아느냐고 혹시 내가 예전에 송파에 위원이 있으니까 네네네. 내가 송파 경찰서장으로 2006년도에 근무를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인가 물어봤는데 내 전화번호부에 없어요. 네네네. 없고 내가 어느지 아닐 때마다 네. 그가 전화가 워낙 죽전에 오는 사람들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에서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사람 전화번호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 정확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십시오. 반영이 말고 그런 일에 이름이 모른다니까 제가 나온 순간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모르는 사람 같다. 내가 우리 진성님이라고 하는 분을 네, 네, 네. 누군가가 뭐라고 허구 맹랑해 알지 못한 사람이 뭐 했다고 하면 그거 내가 여기저기 물으면 우리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 위원님 저 여기저기 안 먹고 그냥 위원실로 바로 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꿍꿍수를 핀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연히 위원님 보좌관실로 전화를 여쭤보는 게 저희 순서잖아요. 네, 네. 들어보셨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만한 팩트를 체크하는 게 또 저희 임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이분한테 제보한 사람한테 네. 제보자에게 물어보세요. 당사자는 김충식이라는 사람을 네.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네, 네, 네. 가무총장이라면 3월달이잖아. 3월 말. 네, 네. 맞습니다. 3월 말부터 지금까지 네.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거나 네. 뭐한 사실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럼 최은순 씨도 잘 모르시는 거죠? 몰라요. 나는 모르고 아, 그분이 저기 동해에 땅도 한 3만 평이 있으시더라고요. 몰라요. 그 동해시에도 누가? 그 최은순 씨가요. 그래요? 동해시에 땅이 있어요? 네. 그죠. 왜 대통령 장모님께서 땅이 좀 전국에 많으시잖아요. 나는 모르게 동해에 땅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고 동해에도 한 3만 평이 있으셔요. 나는 저기 네, 네, 네. 공적으로 일을 하지. 사적으로 그런 관계를 잘 모르고요. 네, 네, 네. 나는 저기 최은순 여사님을 네, 네, 네. 최은순 님을 본 적도 없고 내가 몰라요. 솔직히 모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는 이런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모른다고 하는데 네. 김순식이 아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도자기를 줬다면 도자기를 어디서 줬는지 사진같이 있다는데 그 사진을 갖다가 네, 네, 네. 내 이름을 거기다가 더러운 그 저기에 이 행태에서 내 이름이 우리나라당 자체가 너무너무 불쾌하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확인해 주세요. 네, 위원님 저희가 뭐 이렇게 거짓을 보도하고 그런 매체는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네, 네. 네, 너무 적극적 부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부인합니다. 아예 최은순,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뭐 딱 모른다고 잡았다네요. 물론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뒤에 보면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긴 한데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참 예의가 바르네요. 그렇네요. 네, 현장 보호 들어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정권 초기 국민의힘 실세들은 지금 자체를 감추고 있습니다. 뭐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호기롭게 자신의 등산모임에서 지지한 4천 명 명을 동원 대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 1등 공신으로 알려졌던 권성동 의원도 조용하고요. 실세 중 하나로 꼽히던 정진석 의원도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권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이번 달 25일에 항소심 첫 개일이 열리는데 1심에서 받은 형이 항소심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총선 출마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윤회관들이 사라진 자리에 실세 중에 실세로 자리한 게 솔직히 이철규 의원입니다. 네 그렇죠. 경찰정보통 출신 이철규 의원이 지난 강서보궐선거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 알짜배기 자리인 인재영입위원장에 화려하게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공천권이 있는 막강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중식 씨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까지 모른다고 강력하게 이철규 의원이 부인을 하시고 우리가 반론권 차원에서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말씀하셨으니까 보도를 한 저희 탐사전을 오늘 고소를 하실지 아니면 도자기 선물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중식 씨를 고소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철규 의원뿐만이 아니라 현재 윤 대통령의 복심부로 알려진 여러 사람들에게도 김중식 씨가 이런 도자기 선물을 했다는 사실이죠? 네. 앞서 보여드린 이 의원에게 선물한 도자기 사진 외에도 몇몇 유력 정치인들에게 대한 이름이 새겨진 도자기 사진이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앞으로 계속 보도를 통해서 공개할 방침인데요. 그 전에 김중식 씨에게 도자기를 선물 받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뵐 예정입니다. 자 김중식 씨의 화려한 인맥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도를 통해 차츰 한 명씩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맥 그것도 최근까지 엄청난 보도가 쏟아졌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관한 인맥을 한 명 오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진성 기자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중식 씨는 1939년생으로 올해 86세입니다. 현 국가원로위원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문으로 양평에서 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은 알다시피 최은수 씨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김중식 씨와 오랫동안 사업을 함께했던 연고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 김중식 씨는 자신의 집무실 겸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을 마련을 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양평에 위치하고 있는 명인샘 갤러리라는 곳입니다. 김중식 씨가 자신 스스로 명인임을 강조해서 만든 이름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현 양평군수가 바로 전진선 군수죠. 특이한 점은 이 전진선 군수도 이철규 의원과 같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영동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경찰대 대장, 양평경찰서장, 여주경찰서장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에 양평군수가 됩니다.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김성규 의원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선의 양평군수를 지냈는데 그 시기에도 최은승과 김충식 씨의 양평군내 사업은 이곳저곳에서 목격이 됩니다. 김성규 의원은 자신의 양평군수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권으로 고생했다면서 자신을 격려했다고 말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양평 정진선 군수 페이스북입니다. 정진선 군수가 자기 일정에 김충식 씨를 만난다고 고지를 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김충식 씨가 어떤 존재이길래 현 양평군수가 자신의 일정을 페이스북에 고지할 정도인지 가늠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 열린감TV 등을 통해서 알려진 최은순 씨와 정택택 씨 간의 송사에 있어서 김충식 씨는 최은순의 법적 조력을 하며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정택택 씨를 공경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최 씨는 송사에서 싱수하고 정 씨는 패소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김충식 씨의 자녀들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김충식 씨가 자녀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인맥을 통해 정택택 씨 사건을 해결했다는 내용을 그 자녀가 폭로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장에 증거로 제출됐던 김충식 씨 자녀의 증언을 AI로 한번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주위의 법조계 특히 판검사님들께 향응을 제공하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정택택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 하필이면 자신과 너무나도 친분이 두터운 판사님이 자기 사건을 마태되어 재판정에 들어설 때 그 판사님이 아버지에게 눈짓으로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말하셨어요. 자제문 증언에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충식 씨는 90년대 중후반부터 송파에서 초대문화원장과 범죄예방위원으로 일하며 법조계 인맥들과 마크한 관계를 가져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최은선 씨는 부동산업계의 큰 손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에 김 씨를 등기사로 올려주는 등 실질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탐사자로 온 취재팀은 김 씨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는 김 씨가 사실상 김건희 여사, 새아빠라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장인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님께 전화할 수 있는 건 다 아세요. 다 이야기인데 전화할 수 있는 건 끌라는 겁니까? 흐흐흐 야 이제 전화할 수 없어 X장관하고도 굉장히 친하시던데 아니 그런 건 끈이 아니라 다른 장관으로 또 전화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장관님들을 그렇게 많이 아시니까 아무래도 인철이 한 거 또 우리나라 같은 인정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보일 수가 없어 저기 아니 그 장관을 또 장관한테 뭐 한 가지 그렇다고 또 찾아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꾸 사람이 늘어나는 거야 죄송해요 근데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아니 그냥 사람 좀 소개라 소개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안전보니까 여유롭게 X장관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X장관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X장관도 X장관도 현재 장관이 나 아 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 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 아 동성년 대통령하고도 직접적으로 굉장히 친하시던데 아 아 아 아 어떻게끔 생각해 명색은 장 아닙니까 생각방 안 했었는데요 누가 했어 아 아 네 김추시 씨와 김건희 씨 일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뭐 그에 얽힌 내용들만도 너무나 방대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데도 꽤 시간이 걸렸고 이를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차츰 다음 시간에 더 시간을 내서 못대한 자세한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썸네일에 있는 부산엑스포 유치 우리가 일부러 사우디에 져준 거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사우디 관련 보도는 오늘과 다음 주 총 한 2, 3회 분량으로 해당이 돼서 그렇게 시간을 분배를 해서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기자님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산엑스포 유치 우리가 사우디에 일부러 져준 거다. 이 발언 무슨 뜻입니까? 네 먼저 리포트 영상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 선정을 앞두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등 3개국은 지난 11월 29일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마다 강점을 내서 온 3국은 사우디 리아드, 한국부산, 이탈리아 로마 순으로 경쟁 PT를 진행 179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체얼한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당냄빛 미래를 보여주며 대한민국 부산이 사우디를 제치고 최종 엑스포 유치국이 될 것이라 호언장담했고 많은 언론들도 충분히 사우디의 역전이 가능하다며 막판까지 윤석열 정부 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쓴 국가 예산만 무려 5,744억여 원, 엑스포 유치에 함께 쓴 SK, 삼성 등 대기업이 쓴 돈은 집계조차 안 된 금액입니다. 1차에서 사우디 과반을 저지하고 결선에서 역전한다는 시나리오는 연일 방송과 언론들이 써지 끼는 단골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단할이 이어진 순방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며 큰소리치던 윤석열 정부가 얻은 표는 불과 29표, 사우디의 29대 119라는 역대 외교사상 최대 참패로 이어지며 무능한 윤석열 정부 실체가 국민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후 국가인 몰타에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역대 대통령 중 16건이라는 최대 해외 순방기록을 세우며 해외 순방비도 모잘라 예비빅단이 끌었으며 578억 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분방의 민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던 이번 정부는 온 국민에게 마치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큰소리 뻥뻥쳤고 사람들은 이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탐사전화로니 유사한 한 녹취록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유치가 진짜 가능하다고 믿었는지 아니 유치할 마음은 있었던지 국민을 대신해 정부 당국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보자는 현재 사우디아라미를 둘러싼 혁문학적인 금액의 이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핵심에 박물하는 사업가가 존재하고 그 뒤를 봐주는 것이 김충식 씨라 주장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민에게는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일부러 저, 좋다라고 김충식 씨가 모 인사에게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올림픽 유치시 시켰잖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그거를 도와준 거죠. 우리가 청력자로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큰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우디에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에서 우리한테 잘하잖아요. 사우디는 현재 네오비시티 사업, 담사 사업 등 표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포스트오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산업다변화 노력으로 빈설만 억세자 주도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사우디를 국빈 방문해 약 20조 원 규모 MOU 투자 예출을 논의했다고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기 한 달 전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담수청장 일행은 2013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협의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우디 담수청 SWCC는 사우디 정부 산하 기관으로 세계 최대 S-2 담수화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 제2의 전력 생산 사업자입니다. 이들 사우디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29개를 2, 3년 내에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총 150억 달러 규모 한국 돈으로는 약 20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SWCC 일행은 당초 일본만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방일 전 한국을 먼저 방문 국내 기업을 소개 받는 자료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우디 담수청 SWCC 최고위층 일행들은 방한 기간 동안 한국의 현자건설 포스포 ENC LG화학 KCC 산부토건 우린 태경 BK 담수화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공장 순회를 진행한 것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됩니다. 그리고 탐사전화로는 취재를 통해 SWCC 방안에 앞서 언급한 박목씨가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씨는 대략 40여 년 전부터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며 왕씨 관계자 및 대정부인사와 신분을 맺어 한국기업과 사우디 왕들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충식 씨 측근들은 박 회장을 통하는 박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업무를 보다 한국을 방문하면 김충식 씨를 가장 먼저 찾아온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김씨가 박 회장을 통해 국내 유수기업들을 연결해주고 일종의 커미션을 챙기다는 증언도 이어집니다. 재부전소개 후 계약이 이뤄지면 공사대음 4% 정도를 받는다고 전합니다. 공사대음 150달러에서 4%를 얼핏 계산만 하더라도 우리 돈 8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치기나 한 일일까 취재 과정에서 탐사전화로는 제보자와 측근들의 증언을 집받침하는 문서 촬영문을 입수합니다. 업무 협약서를 맺은 곳은 국내 대기업과 사우디 잠수청으로 탐사전화로는 취재원이 이를 촬영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이 협약서에 직접 서명을 합니다. 사우디 교포사업가로 알려진 박씨 그는 누구일까 탐사전화로는 취재팀은 박씨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만약에 진성 기자의 리포트가 사실이라면 사우디를 봐주느라고 엑스포 유치전에서 일부러 젖었다는 것인데요. 그럼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그러게요. 국민을 기망해도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충식 씨가 실제로 사우디에 일부러 젖었다는 말을 하면서 취재원한테는 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하는 것도 기가 막힌 것이고요. 그래서 전국민에게 잔뜩 기대를 걸게 해놓고 그 난리를 피운 게 모자쇼라면 정말 이 허탈한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우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해서 MOE 계약을 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실제 김충식 씨의 집무실에서 발전이 됐다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저희 열린공감TV 또 3,4년을 온 취재팀이 입수한 김충식 씨가 집무실로 쓰고 있는 양평의 한 건물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고 했는데요. 매우 충격적인 문서들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부가 김충식 씨가 운영하는 양평에 있는 명임샘 갤러리라는 곳입니다. 그림, 도자기 등이 진열되어 있었고 특이한 것은 김용삼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받은 상패 등이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김충식 씨는 자신을 자랑하듯이 여러 단체나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상장이나 상패 등을 저렇게 빼곡히 진열장 위에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곳 안쪽에 김충식 씨가 집물을 보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각종 서류 더미를 쌓아 놨습니다. 김충식 씨는 제보자와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누군가 꽤 높은 고위직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계속해서 수차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통화 중에도 제보자가 볼 수 있도록 여러 제안서 및 기획서를 들추며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제보자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김충식 씨가 쌓아놓은 서류 더미 맨 위쪽에 하나의 계약서가 있는데 바로 그 문제의 사우디 관련 MOU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MOU 계약서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저거입니다. 저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저 계약서 저 계약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저희 취재위원에게 잡혔습니다. 바로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 삼부토건과 박 씨, 또 사우디아라비아 사업약정서라고 되어 있죠. 바로 박 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희가 앞서 언급한 박 회장으로 통화하는 PC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진으로 한번 다시 자세히 보겠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부토건, 박 땡땡, 사우디아라비아 사업약정서 그리고 업무 약정서라고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삼부토건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업무 약정서를 맺었고 그 서류가 김충식 씨 집에서, 집무실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삼부토건이 어떤 일사죠?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삼부토건은 1948년에 충남 부여 출순이 조정구, 조창구, 조경구 삼형제가 창립한 토건사입니다. 삼형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삼부토건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1965년 건설부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토건공사 면허 1호를 딴 업체고요. 그 이후에 굵직굵직한 국가공사를 맡아서 사세를 확장해왔습니다. 1993년에 조정구 회장이 사망하면서 아들인 조나무 사장의 경영권을 승계했는데 당시에 열린공간TV에서도 보도한 바 있는 강남 역삼동에 있었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서울 소초구 헌인 마을을 재개발하려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출 부시라도 위기에 빠져서 결국 2015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2017년 휴림 로봇 컨소시엄에 매각되면서 회생 절차를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2023년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DYD라는 화장품 회사의 건설사업체에 인수되었다고 하는데 여러 정황상 여전히 조나무 회장 일가가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산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와도 매우 많은 의혹과 소문의 중심에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열린공감TV 등에서 조 회장의 다이어리 목록에 윤석열 검사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리스트가 드러났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었고 주식시장에서는 윤석열 테마 주로서 평판이 자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부토건 관련해서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조나무 회장 체제 이후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이은근 대표 체제로 회사가 운영될 당시에 대표이사 한 명이 영입됩니다. 아는 분이 아는 것처럼 당시 새 대표는 이계연 씨고요. 바로 민주당 전 대표 이낙연 씨 친동생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야 정말? 이계연 씨는 주로 금융 쪽에서 근무하던 분인데 건설토목 관련 회사 대표로 영입된 거고요. 열린공감TV에서도 일전에 옵티머스 펀드 게이트 사건을 추적 취재 보도하면서 상당수 복수 제보자들 통해 산부토건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이낙연과 이계연 두 형제에 얽힌 인연에 대해서 많은 제보를 받고 유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계연 씨는 지난 2022년까지 산부토건 공동대표를 맡았고요. 네, 뭐 그랬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저희 열린공감TV에서 악의 카르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특정으로 오랫동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때 왜 뜬금없이 갑툭튀처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친동생인 이계연 씨가 산부토건 대표로 영입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추적, 취재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윤석열 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와 최훈신 씨의 모녀, 김충신 씨 등과 연결되어 있는 산부토건 조나묵 회장이 주인이었던 산부토건이 이번에 사우디와의 업무협약식에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산부토건과 김충신 씨, 그리고 사우디와 업무협약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부토건 박땡땡 사우디아라비아 사업약정서의 1. 약정자 갑에 박땡땡 씨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의리 산부토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 메모지 옆에 AK타워라고 적혀있죠? 자, 바로 산부토건이 남대문에 있는 AK타워 9층부터 15층까지 7계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업약정서대로라면 갑이 박관중이고 의리 산부토건이 되는 겁니다. 약정서대로 뭔가가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박땡땡 씨와 산부토건 그리고 사우디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음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기사는 지난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대규모 담수화 프로젝트 협의차 한국을 방한했다는 기사인데요. 사우디의 압둘라 담수청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의 관련 기업들을 포시신 호텔에서 소개받는 자리가 마련이 됐고 이번 방안은 주식회사 서화 엔지니어링과 협업을 하는 박모 회장, 또 현 대웅 글로벌 회장이죠. 그리고 약 43년간 사우디에서 사업을 해온 사우디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와의 친분으로 성사가 됐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기업들이 소개가 됐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산부토건 딱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모 씨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며 또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했는데요. 박 씨에 대한 평가는 사업가에서 큰스루만 치는 브로커까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우디까지 다 전화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점은 사우디아라비에서 20여 년 사업을 한 사업가로 한국에서 골프 티칭 프로 자격을 따서 사우디로 가셨고 현지에서 골프 레슨을 하기도 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건설회사를 통해 자제 납품을 하기도 했고요. 현지에서 골프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사우디 왕실과 국내 기업을 이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담수청 방문 씨가 주재한 것을 취재했고요. 이날 행사를 목격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우연한 기회에 사우디 담수청 방한 일정에 함께했어요. 지인 소개로 믿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같이 했죠. 원래 사우디 담수청 일행은 일본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걸 한국으로 일정을 돌린 게 박XX 회장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사우디가 골프에 눈을 뜨게 된 게 박 회장 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우디 공위층이 방한하자 한국 기업들이 줄을 섰어요. 그때 한국 기업 참석 리스트를 조율한 사람도 박XX 회장이에요. 박 회장 뒤에 대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부토건, 그 다음에 코스포 건설, 다 들어왔죠. 언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업은 동화건설. 아, SM도 참여한 것으로 기억해요. 박 회장은 사우디에 가신 지 한 40년 정도 정착하신 거고 사우디 왕자들과 친분이 있어요. 제가 일정 중 티타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우디는 관례상 기업들과 직접 계약한 것보다 자산운용사를 끼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자산운용사와 함께 만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하고 기업이 같이 들어와야 본 계약이 체결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자산운용사가 왕실에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 400조가 넘는 프로젝트죠. 정부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는 거고 그래서 기업들이 줄을 섰죠.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야 세세하게 알 상황은 아닌데 그걸 박 회장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월경연 일본만 가시기로 했었는데 박 회장이 한국으로 끌어들였다면 대단한 거죠. 왕자들 일정을 바꿀 정도면 파워면 대단한 파워가 있는 거죠. 400조 참 특이합니다. 사우디와 사업 약정서인데 왜 갑이 박 모 씨고 의리 산부통원인지 사우디 박 모 씨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분이 좀 말씀 놀라운데요. 400조니 몇백조니 하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우디와 사우디가 짜잔한 프로젝트 있겠습니까? 몇백조 프로젝트가 들어가는데 박 모 회장이라는 분이 지정해 주는 회사가 사우디 사업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김축식 씨는 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현재 박 모 씨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본인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으로 오가면서 한국기업과 사우디 쪽 발주처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이런 박 씨가 한국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양평에 있는 김축식 씨 집무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씨는 가진 선물 들고서는 바리바리 싸들고 온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박 씨가 사우디에서 한국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김축식 씨를 찾아온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 씨는 이제 양평 김축식 씨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중간에 또 연결해 준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탐사전원원 취재를 종합을 해보자면 현재 사우디아라비를 둘러싼 이권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핵심에 박 모 씨라는 사업가가 있고요. 그 뒤를 봐주는 것이 김축식 씨가 아닌 게 있느냐라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한테는 엑스프 위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일부러 젖었다라는 거죠.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1회 분량으로 보도를 드렸고요. 매주 월요일 9시에 연속 보도로 제2의 국정농단 시리즈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박 씨의 실명과 얼굴도 다음 주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지난 6개월여간 탐사 취재를 통해서 대략 10부작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사안에 따라서 또 관련자들이 법적 조치 운욱할 경우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핵심 증거들을 토대로 횟수는 증가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방송 보도에서 하나 좀 짚고 가고 싶은 것이 김충식 씨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연결이 됐고 현재 그가 대통령의 장인 혹은 영빈의 새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는 것까지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김충식 씨가 중요한 것은 어떤 힘으로 어떤 식으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전달해 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기 위해 오늘은 저희가 녹취라든가 영상들을 필요한 부분들 풀어서 보도하고 있는 거고요. 횟수가 거듭될수록 풀 영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개도 보면서 막 실타래가 나왔잖아요. 사실 저 실타래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을 다시 취재하다 보니까 좀 더 연결이 돼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어서 어디까지 지금 이 취재가 망이 될지는 예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녹취록도 상황에 따라 모두 공개될 예정이고요. 오늘 주요 보도 내용은 사우디 엑스포 유출을 오히려 우리 한국이 도와줬다는 김충식 씨 주장입니다. 본인의 말로 한 주장이고요. 이탈리아 표를 깎기 위해 한국이 필요했고 사우디의 유리한 환경을 조상했다는 게 진술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와 더 가까워지고 그들이 가까워지면 그들은 한국에 더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주장이고요. 그걸 통해 우리가 사우디 사업들을 수조할 수 있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입니다. 김충식 씨는 자신이 박 씨를 만나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취재원에게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가 지금 집권자들이 왕자가 100% 믿어요. 아, 이분을요? 어, 그래가지고 100조건, 200조건 그래서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 봉사되든 그래서 방위산업이 되든 환경산업이 되든 아주 지정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설사라고 하면 어디 뭐 어느 의사가 거기에다 공사를 합니까? 대구 예, 예 지금 현재 SK, 그 다음에 LG 현대도 거기다 줘요. 예, 현대 현대는 내가 줬어. 전부는 또 현대는 내가 직접 줬어요. 아, 현대, 현대 건설입니까? 예, 현대거든요. 아, 직접 주셨으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래서요. 직접 줬어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에 현대는 김충식 씨가 자신이 사업을 수사할 수 있도록 껴줬다는 얘긴데 참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김충식 씨를 윤석열 정부의 제2국정농단의 비선 실세라고 보고 첫 번째 보도를 보내드렸는데요. 사실 개요적 설명을 개요를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그것만 하기에도 너무나 방대한 취지 자료가 있고 등장인물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모든 내용을 다 시청자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86세의 노인이 어떻게 비선 실세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오늘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현 대한민국 비선 실세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거들을 토대로 수백조에 해당하는 사우디 사업을 위해 어떤 곳에서 어떤 식으로 보증을 섰는지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관련 보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벌이면서 사적 이익을 챙겼던 이른바 문화관련 기금에 대해서도 김추실 씨는 어떤 경료를 통해 이권을 챙기고 있는지 등에 대한 합리적 의혹 등을 추가 보도할 방침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기금 지난해 초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기금을 1조까지 키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작년 문체부 예산은 6조 7,408억이었습니다. 올해 유인촌 장관이 문체부 장관에 오르고 나서는 2천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무려 7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K-Art, K-Culture 등에 재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던 김춘실 씨의 집무실에는 서류 점유가 있었는데 그 중 특이한 제안서 하나를 김춘실 씨가 취재원에게 보여줬습니다. 특이한 제안서는 보시는 것처럼 K-Culture 관련 K-Tour 기획 제안 요약서였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가장 많이 이권을 챙겼던 바로 그 K문화 관련된 문서입니다. 오늘 보도를 끝으로 김춘실 씨는 취재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유인촌 장관님이 좀 안 도와줬습니까? 유인촌 장관 지랄다 지문 유인촌 장관 만나러 갔고요 지금 나가. 오늘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오늘. 제가 지금 만날 건데. 자 방금 들으신 대로. 김춘실 씨는 유인촌 장관 만날 예정이다. 혼자만 알고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홉시 탐사전원원에서 사우디 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산운용사가 어디며 도대체 그 자산운용사가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가 박 씨의 얼굴와 이름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실은 주장이 아닙니다. 진실은 증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원원은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입건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원원은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멘트에 따라 정기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원원에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원원에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의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